자, 1452번, x가 10부터 104일 때, logx 소수부분과 logx 제곱의 소수부분이 합이 1이다. 그러면 있잖아, 소수부분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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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당연히 a에서 b 빼면 정수다 논리가 이거고, 합이 1이다도 마찬가지야, 합이 1이다? 그럼 a하고 b 더한게 뭐다? 정수다, 이걸로 풀면 돼. 그럼 logx, 일단 x의 범위가 10부터 100이래, log를 다 씌워볼까? 이렇게, 그럼 logx의 범위는 어떻게 돼? 1부터 2사이가 되는거지. 자, 그리고 logx의 소수부분과 logx 제곱, 즉, 2logx의 소수부분이 합이 1이니까 이게 정수가 되는거지. 그럼 3logx는 정수고, 당연히 logx는 3분의 정수가 되는거지. 숫자 넣어볼까? 1에서 2사이면은, 여기 3들어가면 돼, 안돼? 3이면 딱 1이지. 근데 1이 돼, 안돼? 안돼. 3 안되고, 4. 괜찮지? 1점 얼마 얼마니까. 5도 괜찮고, 6은 어때? 6은 2잖아. 그러니까 안되지. 그래서, logx는 뭐만 돼? 3분의 4하고, 3분의 5만 되는거야. logx가 3분의 4, 이게 되고, 또 logx가 뭐도 되냐면은, 3분의 5도 되는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x는 얼마가 되는거지? 이거 10이니까, 10의 3분의 4승. 이렇게 되면, x는 여기 10이니까, 10의 3분의 5승이지. 근데, 이 x값, 이 두개의 x값에 뭘 구하래? 곱을 구하래. 그러면, 지수의 합이니까,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는, 3분의 9으로 3이지. 그래서, 10의 3승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럼, 4